혁박장 오 뭐지? 혁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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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와드에 봤어? 용액을 이용해서 오 네 알겠습니다 와드에 혁박장 IND라는 화합물질로 용액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왜 호일이 값져 있는 거죠? 기체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기체를 갖고 변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이네요 렛츠고 혁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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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가 안좋으시겠다 오줌같아요 아? 색깔이 같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들고 말려주실 거예요 그 정도면 금방 마르기 20초 정도 오 그러네요 신기하다 근데 이게 지금 물이 아니라 특정 용매이기 때문에 피발은 성분이에요 피발 피발 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문이 남겨져 있으면 지문과 화학 용액이 반응을 하고 있을 거예요 반응을 더 빠르게 진행시켜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뒤에 보이시는 히트프레스라는 기계를 이용해 줘야 되는데 히트프레스? 아 아주 히트친 프레스 운동기구? 오 맞아요 와 냄새 대박이네요 제 입냄새 날 거거든요 오 인종냄새일지도 이제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조금만 기다릴게요 몇 도까지예요? 160까지 올라가요? 에? 그럼 종이 터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종이가 탈 정도까지 온도가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종이를 넣었다 뺐다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열 반응을 이렇게 해주면 지문이 보여요 이렇게 아 진짜요? 근데 이게 실제로 국가수나 C4 이런 데서 이렇게 하나요? 경찰서에 다 이런 기계 있어요? 주민등록번에 등록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보려고 가서 아 왜 이런 식으로 오 저는 경찰 분들은 진짜 범인들만 잘 잡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과학적인 것도 해야 되는데 멋있어요 대한민국 화이팅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얘가 160도까지 올라가서 뜨거워요? 만지면? 네 160도로 밝아졌어요 이제 열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오 이제 10초 동안 얘가 해줄 거예요 2 1 해피뉴어 어어 이렇게 봐 우와 진짜 뜨거워요 마지막 우와 색성이 더는 있어 우와 대박 진짜 너무 신기해 아 진짜 신기하다 이게 지금 일반으로는 이런 구동세로 보이지만 형광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바로 불 끄고 형광 반찬 한번 해볼게요 네 쓸 수 있어 와! 보여요! 보여요! 보이시나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너무 많다! 뭐지, 이 사람? 저희 이걸 잘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기 있는 지문들의 패턴을 확인하고 그래서 몇 명의 지문이 있는 건지 저희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대조 지문이라고 합니다. 대조 지문? 그래서 이 현장 지문과 대조 지문을 비교해서 누구의 지문이 남겨져 있는지 지문을 식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볼 수 없으니까 누구의 지문인지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경찰서에 전개했죠. 네, 그래서 지금 실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 지문을 어떻게 하면 잘 촬영할 수 있는지 바로 촬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뭐 족족 찍으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앞에서 족족 편출하는 거를 사진을 찍어볼 거예요. 빛이 칠 속 내 스카이! 어, 좋습니다. 좋죠, 좋죠. 계단이 딱이죠? 여기서 넘쳐 있어야 돼요. 네. 그럼 지금 촬영을 촬영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선생님! 선생님! 살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증거가 있었는데요. 아, 이렇게 보면서 오! 이거래야! 왜 그렇게 생각했죠? 동그란 게 우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파도타기 같은 이런 웨이브가 있는 태탄인데 이건 없어요. 아, 맞습니다. 먼지가 지금 남겨진 거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런 먼지가 남겨진 족족은 2차원 족족이라고 하거든요. 2차원 족족입니다. 2차원 족족? 2차원 족족이 남겨진 거였는데 사실 저희가 족족 중에서는 크게 남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살짝? 공부 폐일 게 없죠? 그래서 그런 족족은 3차원 족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약간 입체적인 족족.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석도를 이용해서 돈을 띄 수 있다겠습니다. 여기는 사진도 찍고, 조소도 하고 네. 상당히 다양한 걸 하죠. 이거는 저희가 오늘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어요? 아, 우와! 그러네요. 진짜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잘하신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세요.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언제 다 해요? 영장 오세요. 이제 보고서를 써볼 건데 이제 최종적인 틀은 저희가 다 만들어놨어요.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구멍 난 것만 채워 넣어주시면 돼요. 코리아 크라임 씬 임... 네. 네. 그럼 사진 한 번 확인해볼까요? 네. 어떡해. 어떡해. 사실 이런 사진은 보고서에 쓰면 흔들리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사진 촬영하실 때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삼각대를 이용하거나 퍼터 스피드를 조절해서 최대한 사진이 안 흔들리게 찍으셔야 되는데 저희가 설명을 못 해드리기 아니에요. 저희가 못한 거죠. 아, 이건 F 받아도 돼. 일단 잘 나와서 사진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과 대면의 행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희 실험실에서는 본인이 쓴 비카나 뭐 이런 거는 본인이 설거지를 하는데 저희가 과 대면님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알아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 보면 대학원에 와서 잘 적응할 인재였습니다. 사진은 좀 못 찍으시는 거예요? 말해도 돼. 네, 오늘 이제 제하고 법과학과 정말 재밌었는데 저는 어떠셨어요? 체인착오가 좀 있긴 하지만 덕분에 3명이서 한 팀을 이어서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좋은 거 맞으시죠? 좋았죠. 설거지도 아주 잘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일반인 치고는 잘 하셨어요. 진짜요? 지문도 이렇게 빛도 잘 비춰주시고 잘 하셨어요. 제가 이제 좀 4화차다 보니까 고맙다 알아요.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해볼까요? 이 세상 모든 과제를 대신해준다. 과제를! 안녕! 구독과 좋아요! 경영 씨 오늘 결과보고서 나왔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래요? 대학원 진짜 힘드네요. 과제 결과보고서 의뢰인 성명 정재림 곽승철 학과 법과학 대학원 법과학과 과제명 모의 현장 조사 및 분석하기 결과는? 어? 삐풀이에요. 응? 한줄편 대학 졸업 성공 키원 뭐야 이거 찍찍 그으신 것 봐. 열정은 좋으나 대학원은 아니신 듯? 저도 대학원 안 갈 거거든요. 화이팅! 자 삐풀 감사합니다. 오늘의 과제 구우기 거미는 이 안에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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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أي 숫자 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